1. 2. 2. 3. 미안해요, 담임씨.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. 어르신이 왜요? 어르신이 제 에스트로겐도 아닌데. 네? 생리통이에요. 아,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는. 일단 뜨거운 찜질팩이랑 그리고 음식과 따뜻한 물 좀 가져가. 아픈 나중에도 맛은 있네요. 천천히 먹어요, 담임씨. 아, 그리고 담임씨를 위해서 사온 게 있는데. 이건 영양제고, 이건 진통제. 그리고 이건 담임씨가 좋아하는 간식들이에요. 아, 우와. 어르신은 분명 좋은 인간이 되실 것 같아요. 네? 솔직히 우리과 선배들도 그렇고, 뉴스 봐도 그렇고, 나쁜 사람 진짜 많거든요. 사실 처음에 어르신 봤을 땐 이게 판타지야 싶었는데, 요즘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더 판타지 같을까. 아무튼, 그런 이상한 인간들보다 어르신이 훨씬 더 인간적이시라구요. 열정 기ただ재라지않아서 암키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